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 39도 아짐의 기억들 하시죠? 그 후기가 올라와서 가지고 왔고요. 일부는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. 일단 보죠. 어머, 지금 보니까 문해력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지난 본문에서 친구 아이가 열이 39도라고 말한 적 없어요. 그냥 아이가 열이 많이 나고 아파서 못 온다 이랬던 건데 왜 다들 39도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역시 문해력 때문이겠죠.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맞아요. 쓴이가 원래 본문에는 친구 아이가 열이 39도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. 본인 아이가 39도라고 했죠. 그런데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는 멀쩡했는데 지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짐작, 친구 아이도 39도가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한 겁니다. 물론 저는 그런 말이 정확히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찜찜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재미를 위해서 제가 조금 그렇게 양념을 친 겁니다. 이것 때문에 오해한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. 일단 넘어가요. 일단 넘어갑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런 이유로 경조사 자주 빠지는 거 봤어요. 또 39도라는 거 이건 그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닐 때 39도를 찍은 적이 있었고 그때 그 경험을 말한 거라고 당시 저희 가족들 미국에 있을 때였고요. 담당 의사랑 이 문제로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애가 별로 안 힘들어하면 그냥 면밀하게 관찰만 하고 그 열이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때 내원을 해라. 그리고 만약에 열 경련이 일어나면 바로 911 불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.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때요. 막 원숭이처럼 뛰어놀았지만 열만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. 물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콧물 파티를 열긴 했지만 그래도 똥 한 번 싸면 바로 열이고 먹고 다 내려갔다고요. 게다가 이런 걸 1년에 서너 분 이상 꼭 했다니까. 그리고 처음에 의사한테 왜 약을 안 주냐고 물어봤더니 항생제는 일단 나중 문제고 그 전에 아이의 몸이 먼저 그 병과 싸워서 이기는 게 더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. 면역력이 좋아진다고. 그런데 정 안 되면 그때 항생제를 쓰는 거다. 아이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고 건강하게 잘 이겨낸다면 그게 굳이 약까지 쓸 이유는 없다. 이건데 실제로도 그래요. 저희 아이는 물론이고 그때 당시 주변에 있던 아이들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는 병원에 잘 안 가고 자연치유를 했었다고요. 그렇게 해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. 아니 미친듯이 뛰어노는 애가 열이 좀 난다고 이게 왜 응급사태라고 하는 건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참 황당하네요.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애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잘 놀고 있는데 열 좀 난다고 무조건 응급실로 데려가고 그러나 봐요. 애가 아파가지고 축 처져 있거나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. 여하튼 다시 원래 논점으로 돌아오자면 열이 39도라는 건 저희 아이 얘기고 장례식에 안 왔던 그 친구 아이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가벼운 열감기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. 게다가 이거는 그냥 허무 맹랑한 그런 뇌피셜이 아니에요. 왜? 그 친구는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경조사를 잘 안 갔고 친구인 저한테 봉투를 주면서 대신 부탁을 하곤 그랬으니까요. 물론 아이한테 열이 났던 건 사실이에요. 거짓말은 아닙니다. 평소 지 아이가 감기에 걸리고 그러면 본인 인스타에다가 아 우리 꽁꽁이 또 감기야 나 너무 힘들다 이런 걸 자주 올렸으니까요. 특히 거기 달려있는 사진들 보면 아이는 그냥 멀쩡해 보여요. 게다가 여기저기 막 어질러진 모습들도 마찬가지.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아이가 진짜 아팠으면 어질러면서 놀겠냐고요. 딱 봐도 그냥 누구나 다 걸리는 그런 가벼운 감기에 걸린 것 뿐인데 저한테 자꾸 봉투를 들이밀면서 그런 부탁을 하니까 저도 여기서 점점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지 처음부터 막 무지성으로 의심을 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. 아니 왜 나를 욕하는 거야?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 뭐냐 답장려냐 이렇게 비난질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당신들이 저를 납득시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? 저 답장려 아니고요.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댓글이 달렸다면 저도 분명 이해를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. 그런데 아무런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계속 그 친구의 아이가 열이 39도인 줄 알고 저한테 뭐 미친 거 아니냐? 네가 엄마냐? 이러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추가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? 그냥 감기고 응급상황 절대 아닌데 경조사에 빠지고 그러는 거 특히 자기 경조사 때 와준 사람들 말이죠.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봤다고요. 그러면서 천천히 쌓이게 된 그런 생각이라서 이제 다시 그걸 바꾸기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. 오랜 시간 지켜보니까 경조사를 반드시 꼭 가거나 해외 주재원 등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라 못 오지만 그 대신에 부위를 크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정성스럽게 손편지라도 써서 그런 마음을 보이는 친구들 본인이 받았던 걸 기억하고 그걸 갚으려 애쓰면서 의리를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지인들과 그렇지 않은 지인들을 나이 마을이 넘어가면서 보면 사는 것들 너무 달라 또 주변 구성이 다른 게 눈에 흔히 보인다고요. 이게 과연 부정이 가능한 일일까요? 엇보지 엇보 여하튼 그래요.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한두 명이라도 좋아. 아 그래 경조사라는 건 꼭 갚아야 하는 거구나. 내 경조사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와준 그런 의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싸가지 없이 봉투만 쳐보내면 되는 게 아니구나.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. 이걸 깨닫고 또 사람 관리 잘하는 분들은 언젠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. 저는 도움 많이 되는 거 이제 피부로 느낀다고요. 알겠나요?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미친 지가 그릇 개떡까지 썼으면서 이슈 이지랄 2번 아니 사람들은 해열제를 말하고 있는데 지 혼자 항생제 탈행을 하고 자빠졌어. 그러면서 뭐 문해력 이슈? 이러고 자빠졌네. 그럼 넌 뭐냐? 너는 뭐 좌뇌 이슈가 생겼냐? 야씨 글 진짜 개못 쓰네. 뭐라는 건지 한참 봤다 정말. 맞습니다. 이거 제가 엄청나게 고쳐온 거예요. 4번 아니 사람들 문해력 딸린다고 성질이나 내는 주제에 이슈 탈행은 또 뭐야? 말하는 수준 진짜? 끌 끌 끌 끌 끌 끌. 5번 아니 똥과 함께 내려가는 열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배탈에 걸리면 그땐 어떻게 돼요? 저체온증으로 구급차 불러야 되는 건가? 아니 이게 미쳤어. 마 그러면 처음부터 미국 얘기도 쓰고 경조사 직접 안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원래 전부터 옛날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상태였다. 그런데 이 친구가 딱 그렇게 살더라. 어? 등등등. 자세히 썼어야 되는 거 아뇨? 지가 먼저 그지같이 써놓고 문해력 이루고 앉았네. 어떻게 될까요? 공감합니다. 추가 보니까 그래요. 그 친구도 그닥이긴 한데 그 이전에 쓴이가 말을 너무 그지같이 했어. 그런데 그걸 또 몰라준다고 백하는 거 보니까 더 그지같아. 7번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본문에 하나도 안 쓰고 누가 봐도 친구 회의가 39도인 느낌으로 썩 알게 쓰면서 그걸 오해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등신이라고 이러고 앉았네. 그리고 제발 책 좀 읽어라.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한참을 봤다. 추가 글까지 보니까 너 답 없는 사람 맞는데요? 아프면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 해달라고 징징대는 것들이 꼭 이럴 때만 가뿐서 미국 타령하더라고. 그래요. 니 새끼 열라고 아파도 남편이 장례식에 간다 그러면 꼭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면서 사세요. 바로 그게 니가 말하는 그 인간의 기본 도리잖아. 안 그래요? 아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진짜 너무 무섭다. 그러게 여기 다들 너무 이상하니 나도 애 셋 키우는 엄마인데 쓰니 마음 이해되는데요? 애들 열이 나도 잘 놀고 그런 적 되게 많아요. 물론 축 처질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. 여하튼 저는요. 열이 뭐 39도라도 애가 아파한다거나 처지지만 않으면 잘 뛰어놀면 그냥 남편한테 맡기고 경조사 갈 것 같은데요? 아니 근데 39도에 애가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?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죽을 뻔했거든요. 이런 경우가 있나? 대 댓글 엄마 맞아요? 진짜 무식하다. 애들이 잘 놀고 처지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. 그냥 그 열 자체가 이미 위험한 거라고.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 손상이 갈 수 있다고. 10번 끝까지 일하는 쓴 인상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추해요. 네 됐으니? 글쎄요. 다들 그냥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말을 안 한 덫 뿐이지. 나는 경조사 잘 챙기고 시간 들여서 갔는데 내 경조사에 아이 열 핑계대고 안 오면 전혀 안 괜찮을걸요? 니들도. 게다가 남의 경조사도 마찬가지. 애 열난다고 계속 빠지는 걸 보면 아마 이건 개념이 참 썩었구나. 이런 생각 다들 하지 않나요?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. 아줌마. 아줌마 경조사에 안 온 게 불만이면 그냥 그 친구만 욕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지. 왜 죄 없는 애한테 문제가 있냐는 등 이런 썩은 말을 합니까? 왜 그래요? 딱 보니 아줌마의 이성 완전 개 파탄 나가지고 아줌마 애 새끼도 똑같은 소시우 패스로 클 거다. 이런 소리 하면 기분 좋아요? 이랬으니 아니 제 말은 애들이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뜻이었다고요. 막 미신 같은 거 들먹거리면서 챙길 거 안 챙기는 사람들. 그 미신 따위 결국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고. 또 부모가 자기 중심적이라 애도 그리 컸다. 이런 말입니다. 아니 이런 나의 분석이 도대체 왜 사패라는 거죠? 3번 아니 니가 뭐라고? 너 뭐 돼요? 고작 니네 경조사에 안 와가지고 인성이 덜 됐다고? 거기다 애가 자스네 머니 이런 썩은 주둥이를 놀리고 자빠졌어. 이런 엄마 밑에서 클 니 자식이 참 불쌍하다고? 와 이 여자 심보 썩은 거 봐라. 11번 그래 추각을 보니까 그 친구도 안 좋게 보인다. 아니 이 정도면 당연히 실망할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을 건드냐고. 게다가 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라는 인간이 그런 말을 해. 미친 거야? 그리고 자꾸 이슈가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해대는데 님 진짜 가짜는 거 알고 있어요? 진짜 이슈는 우리들 문해력이 아니라 니 자식입니다. 엄마가 이런 인간인데 얼마나 큰 이슈겠냐고.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. 쓰니 말은 이거네요. 친구 애가 열이 나가지고 안 왔다. 그런데 우리 애를 보니까 39도까지 올라갔을 때도 어? 잘만 놀더라. 저건 별거 아니었을 거다. 사진 같은 거 올린 거 보니까 집이 어질러져 있는데 애가 놀아서 그런 거다. 아픈 애가 놀 수 있겠냐? 이거 같네요. 사실 결혼 같은 거 기쁜 일은 안 챙겨도 장례식 같은 그런 슬픈 일은 꼭 챙겨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사연들에서 특히 장례식에 안 온 사람들 욕하는 게 태반입니다. 그런데 이 쓴이는 그걸 뒤집어버리는 그런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합니다. 아무튼 그래요. 그랬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